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켈빈입니다. 오늘은 쿠바 바라데로 해변을 가보려 합니다. 악어를 닮은 섬 쿠바, 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바라데로까지는 145km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도로에 비해 길은 잘 닦여져 있고 해안도로라서 차창 밖의 뷰도 좋습니다. 그러나 곧장 바라데로를 가는 것보다는 명소로 알려진 마쿠나야구와 휴게소에 들러 잠시 라틴음악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명물인 삐냐꼴라다를 시원하게 드시면서 카스트로가 인근 주민들과 혁명전에 약속했던 다리를 혁명 이후에 잊지 않고 놓아준 것을 기념하여 약속의 다리로 불리우는 높이 112m의 멋진 다리도 볼만합니다. 멈추전지 나는 물 곳곳에 있어 나가기 싫어 굴러오 펜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